안녕하세요 중고차 컨설판트 이범입니다 가성기 좋은 중고차 가성기 좋은 중고차 가성기 좋은 중고차 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9년식 제네시스 G90 3.8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감가율이 어마어마한 차량인데 한번 하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하부 살짝 긁혔네요 커버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안쪽에는 누유가 없습니다 현가장치 쪽도 누유가 없는 모습이고요 등속댕크 구릿수 세거나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세는 부분 없습니다 깨끗하게 잘 타셨네요 자 이쪽도 보시면 누유가 있으면 여기에 매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모여가지고 뚝뚝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뒤쪽 현가장치도 보시면 깨끗하죠 그런데 구릿수 세거나 하는 부분은 없고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잘 타셨네요 좋습니다 하부 굉장히 깨끗했고요 타이어 트레드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고요 휠은 제가 19인치 휠 복원 넷짝 다 서비스 해놨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보겠습니다 많이 남아있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많이 남아있고요 휠은 복원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내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차량입니다 2019년식 제네시스 G90 3.84점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입니다 킬로수는 12만 킬로가 조금 넘은 차량이고 단순 교환도 없는 아주 완벽한 G90입니다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됐고요 신차가 대비 약 60% 이상 감가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3천만원대라는 거 기억해주시고요 조금 있다가 가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는 풀 LED 라이트입니다 야간에 운행하실 때 조향각에 따라서 조금 더 시야 확보를 할 수 있고요 어시스트 하이빙까지 있기 때문에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 해주는 기능이 있는 풀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G90입니다 엠블럼도 깨끗하게 관리 잘 하셨고요 어라운드 카메라 레이더판 차량번호는 286-9627 차량입니다 엔카 진단 다 받아 놓은 차량이고요 엔카 보증까지 가능한 차량이니까 상단에 전화번호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감사합니다 보증도 클로징이 기본 옵션인 차량이고요 실내 보시면 좋습니다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음진이 좋은 넥시콘 사운드 전동 시트 작동 잘 됩니다 헤드레스트도 전동이고요 시트 컨디션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오염물질이 묻어있거나 터지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조수석 시트도 마찬가지고요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왼쪽 하단에는 스마트 센스가 있습니다 후축방 센서, 차선이탈 방지,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방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큰 사고에서 미연의 방지를 할 수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차간거리를 설정해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아주 편한 스마트 센스가 기본 옵션인 지구공입니다 그 밑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그 옆에는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이고요 오토스탑도 있네요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룸밀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좋습니다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키는 일반 키 두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기어봉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도 있고요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이 핸들 열선 밑에 있습니다 버튼을 이용해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자외선 차단 기능을 해주는 수석 전동 커튼 후진 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자 계기판에는 사각지대 카메라가 있죠 차선 변경하실 때 카메라 보시고 변경하시면은 좀 더 유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실 수 있고요 키로수 12만 4891키로 12만 4000키로입니다 키로수가 조금 있죠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자 이쯤에서 가격 한번 중간에 오랜만에 중간에 가격 공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의 가격은요 3970만원입니다 신차가 약 9200만원짜리 차량인데 현재 시세는 한 4200만원 가까이 하는 차량인데 다둥이 차에서 가성비 좋게 397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뒤쪽도 고스도 클로징이 있고요 뒤쪽 사이드 커튼도 전동입니다 이렇게 리어커터까지 다 가려주고요 자 뒤쪽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양쪽 다 오염물질이 묻어있거나 터지거나 한 부분 없고요 공간 굉장히 넓죠 한 뼘이 넘는 공간이고요 자 프로토 에어컨 조절할 수도 있고 뒷자리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오류 컨트롤러 수납공간 확보가 되어있고요 좋네요 굉장히 아늑하고 편안하네요 뒤에 앉아있는데 에어컨도 시원하니 누워서 이렇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새벽에 일찍 나와서 촬영도 하고 손님 응대도 해드리고 굉장히 바쁜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힘을 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성비 좋은 중고차 소개시켜 드리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다둥이차 이범이 대표입니다 믿고 거래하셔도 좋습니다 자 뒤쪽 LED 후미동 굉장히 이쁘고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4개는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쪽에는 모빌리트 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자국 전혀 없죠 아 여기 부스를 이용하면서 이렇게 뒤쪽도 시원시원하게 진짜 깨끗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침수차일씨 제가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엔진 소리 굉장히 좋네요 미션 튕김도 없고 자 이렇게 굉장히 가성비 좋은 G90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십니까? 마음에 드시죠? 3천만원 후반대 이 차량 많이 찾으실 텐데요 상단에 전화번호를 빠르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9년식 제네시스 G90 3.8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신차가는 약 9200만원 가량 하는 차량이고요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라 굉장히 많은 기본 옵션이 있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트렁크 룸믹 라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스마트 센서가 있었죠 후축방 센서 차선이탈 방지 자동 제어 장치까지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오토 스탑까지 있고요 사각지대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앞좌석 양쪽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도 있었고요 DIS 후석 전동 커튼 사이드도 전동 커튼으로 되어 있는 12만 4천 킬로 정도 된 지금 보고 계신 이 G90을 3,97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